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3주 동안 영서당 북클럽 다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번 도서들의 주제는 바로 작가요 로아일드 달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권 이제 다루게 되죠 첫 번째가 찰리 앤드 초콜릿 팩토리 해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마틸다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이렇게 James and the Giant Peach 해서 세 권 준비가 되어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판매 링크도 조금 싸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밑에 디스크립션 란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 첫 번째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읽으신 문장들 중에서 오늘은 우리 감탄문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는 영어에 존재하는 감탄문이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지난주에 내드렸던 과제 문장들 다 감탄문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아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이런 것도 감탄문에 속하는구나 등등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문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 짚어보면서 이야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what 으로 만들어지는 감탄문이 있고요 how 으로 만들어지는 감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정의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기타 등등의 감탄문들이 있어요 먼저 어쨌거나 우리가 가장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what 과 how 감탄문들이 되겠고 시작은 what 감탄문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what 감탄문은 학교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거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주제가 되거든요 잊지 말아주세요 what 감탄문은 언제 우리가 쓰는 거냐 명사, 명사가 핵심이 되는 감탄문을 만들고자 할 때 우리가 바로 이 what을 씁니다 자 그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what 감탄문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어디서 보셨죠 what a 혁명주동 요렇게 이제 외우는 거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고 저도 이렇게 배운 적이 있고 이렇게 또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이런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거나 평소문과 감탄문의 어떤 그런 연결관계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냥 우리 평소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평소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she is a smart student 그녀는 인 거예요 뭔 거예요 똑똑한 학생인 거죠 이게 뭐예요 평소문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감탄문으로 바꿔보자는 건데 감탄문으로 바꾸면 그럼 내용 자체가 와 그녀는 정말 똑똑한 학생이군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포인트는 뭐냐 평소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노란색 부분은 이제 뭡니까 주어와 동사 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인 거예요 문장의 구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이제 뭐가 될 겁니까 보통 보어 부분이 될 겁니다 a smart student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부분과 보어 부분으로 나눠 놓으면 거의 그 감탄문 만들기에 90%가 끝나요 이 a smart student a 형용사 명사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딱 이거를 앞으로 가져오고 she is 주어 동사를 뒤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제일 앞에다가 뭘 붙이는 거 what을 붙이는 것만 잊지 않아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감탄문이 이거예요 what a smart student she is 이렇게 된다는 거죠 what만 제외를 하고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평소문이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탄문에는 뭐가 좀 활용이 된 거구나 도치라는 것이 좀 활용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도치는 그럼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들의 순서를 일부러 바꿔놓은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처럼 원래는 she is a smart student인데 a smart student를 앞으로 가져오고 she is를 뒤로 가져온 거 이런 게 도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what 감탄문의 기본 형태인 거예요 포인트는 우리가 없애갈 수 있는 것들 생략해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어가 있어요 어가 붙는 이유는 자 여러분 아까 그 원래의 평소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 평소문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she is a smart student 보어 부분의 student가 한 명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가 붙은 거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명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한 반에 있는 한 학급에 있는 친구들을 통째로 야 걔네들 진짜 똑똑한 학생들이야 이런 식으로 감탄문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칭찬하고자 하는 그 어떤 대상이 여러 개가 되니까 어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a smart student라고 단수로 적혀 있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복수가 되면 어 없어지는 거예요 해서 what smart student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동사도 따라서 she is 이런 건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면 she는 기본적으로 한 명이니까 해서 뭐 what smart student they are처럼 그러면 이제 평소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y are smart students 그들은 똑똑한 학생들이다 요렇게 또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는 뭐가 이 어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포인트는 자 근데 생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만 생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뒤에 있는 they are 같은 것도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생김새가 어떻게 되냐 생김새가 조금 이제 재미있어집니다 what smart students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까지도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what 감탄문에서는요 형용사까지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한데 what students 도 따지자면 감탄문입니다 그러면은 what students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까지 우리가 봤던 what smart students는 와 똑똑한 학생들이네 라는 거를 우리가 감으로라도 찍어서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smart까지 사라졌어 왔다면 명사만 나왔어요 이건 그럼 무슨 뜻이냐고 이게 감탄문으로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게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범식님이 아 저 학생 그거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에이 저 학생 막 이렇게 그거 화내는 거 아니에요? 긍정 부정 다 합친 그냥 학생들 주인님이 뭐 저런 학생들이 다 있냐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죠? 은린님이 적어주신 거는 대단한 학생들이야 그건 이제 긍정적인 거였고 what students 아부미님이 대단한 학생 대엄님이 학생의 본문을 다한 학생들 본분을 다한 학생들 이 짧은 두 단어를 가지고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맥락을 가지고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보통은 감탄문은 이렇게 쓰이면 특히나 형용사가 없으면 긍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훌륭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저 학생들 진짜 최고야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what great students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없애버리면 없어버리면 그냥 중간에 great 정도 들어갔다 라고 긍정의 느낌으로써 봐주시면 거의 대부분 그냥 맞아 들어갈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 조금만 돌아가서요 what 감탄문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두 생략이 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주어동사도 그냥 빼버리는 게 가능하다라고 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형용사도 뺄 수 있지만 근데 형용사까지는 남겨놓은 이 형태를 보자면 그래서 what하고 형하고 명만 남은 거죠 이때는요 참고해 주세요 what을요 such로 바꾸기도 해요 such 감탄문입니다 such smart students 그러면 그때는 근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자 what smart students 이러면은 what을 쓰면은 아 저 학생들 진짜 똑똑하다 요런 느낌이라고 봤을 때 such smart students 하면은 약간 저런 똑똑한 학생들을 봤나 우리나라 말로 의역했을 때 감탄문이거든요 근데 약간 어감이 다른 이런 감탄문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해서 포인트는 뭐다 아주 풀 버전으로 가자면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 해서 what a 형명 주동이 되는데 요게 싹싹싹싹싹싹싹 줄여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냥 what 다음에 명사까지 가기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search 형용사 명사 요것도 하나의 감탄문으로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search는 몰랐는데 아이는 원서 읽으면서 많이 봤다네요 원서 읽 많이 나오죠 원서 읽기에 힘 많습니다 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연습입니다 다음 감탄문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돼요 문장 3개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말 평소문처럼 적어봤습니다 이거를 what 감탄문의 형식으로 영어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이거죠 그는 아주 환상적인 사진 작가예요 그녀는 아주 바쁜 CEO예요 아우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네요 또 what 감탄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 3개 만들어 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각각 만들어 가지고 댓글로 1번부터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a fantastic photographer he is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시작은 뭐였어요? 시작은 사실 여기서부터 되죠 he is a fantastic photographer인데 이제 what 감탄문 만들 때는 what을 앞에다 던져놓고 말하자면 평소문에서 보호 자리에 실제로 있었던 친구를 a fantastic photographer 넣고 그리고 나서 주어동사가 마지막으로 가는 케이스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2번은 어때요? 그녀는 아주 바쁜 CEO예요 what a busy CEO she is 그렇죠 이렇게 what a busy CEO she is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역시나 이것도 평소문으로 가면 she is a very busy CEO 정도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what 한 다음에 보호 부분 a busy CEO 해주시고 she is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연습하다 보면 이게 막상 되게 어렵지는 않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3번이 근데 약간 까다로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네요 라고 제가 복수로 적어놨거든요 함정이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어를 넣으면 안 되죠 어를 넣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what cute puppies they are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적어주고 계시는 것처럼 주어동사 같은 것들은 다 지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what a fantastic photographer 가 되거나 what을 뭐 such로 바꿔서 such a fantastic photographer 가 될 수도 있겠죠 2번도 마찬가지고요 what a busy CEO 또는 such a busy CEO 하면 되겠죠 3번째도 what cute puppies 또는 such cute puppies 정도로서 감탄문 또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다? what 감탄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how 감탄문 해보도록 할게요 how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at이랑 좀 달라요 what은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강조드렸었는데 what은 명사를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어떤 그런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what 다음에 명사만 나와도 말이 되는 거예요 what은 명사랑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그런 의미에서 how는요 형용사 또는 부사를 강조하는 데 활용하는 데 집중이 된 감탄문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what과 어떤 그런 초점이 살짝은 다르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형을 보자면요 how는 이래요 how 다음에 이 두 번째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붙는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what 감탄문 같은 경우에 평소문을 가지고 이렇게 뒤에 바꾼 이렇게 했었잖아요 얘도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서 이런 평소문이 있다고 봤을 때 제가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the book is exciting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the book is exciting 포인트는 뭐냐 이 주어 동사 부분은 주어 동사 부분은 아까 우리가 what 감탄문을 만들 때 봤던 그 평소문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what 감탄문을 만들었던 평소문의 이 뒷부분 보어 부분에는요 거긴 명사가 있었어요 she is 이게 주어 동사 부분이었고 a smart student 라는 명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소문에 평소문에 보어 자리에 명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걔는 what 감탄문으로 가는 거예요 명사는 what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the book is exciting 보어 부분에는 형용사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how 감탄문으로 밖에 가지 못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언제 what 감탄문이 만들어지고 언제 how 감탄문이 만들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서 이거 이제 역시나 또 도치가 일어나는 거죠 순서 바꿔주고 그리고 제일 앞에 how 넣어서 how exciting the book is 만들어주면 how 감탄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죠 이것도 그냥 평소문에서 주어 동사 부분 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이 앞으로 온 거네 그리고 제일 앞에다가는 how 붙여주면 되는 거네 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얘도 결국은 뭐예요? 생략 등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주어 동사 같은 것들은 주어 동사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만 남을 수도 있어요? how exciting 이렇게만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남으면 뭐가 exciting 한지는 더 이상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how exciting은 와 신난다 약간 이 정도의 뜻이 이제 됩니다 자 포인트는 what 감탄문하고 how 감탄문이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언제 어떤 감탄문을 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다? 평소문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는 지금 그냥 이 형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평소문으로 봤을 때 보어의 명사가 있으면 그럼 걔는 what 감탄문이 되는 거고 평소문 이 형식 보어가 형용사밖에 없으면 명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how 감탄문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what 감탄문과 how 감탄문의 뜻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주어진 재료가 다르다 보니까 만들어진 형태가 달라진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민님이 선생님 덕분에 마흔 넘어서 감탄문을 제대로 이해하네요 라고 아 좋습니다 오늘 뿌듯하고 저도 너무 좋네요 멋진 댓글 감사해요 영민님 그러면은 여기까지 공부한 how 감탄문 또 역시나 연습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장들 만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이거예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는 정말 달리기가 빠르네요 개발 연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 그때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 요런 느낌이에요 자 이것들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서 댓글 남겨주세요 문장 만드셨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이걸 평소문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the weather is good 또는 the weather is fine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음에 보어가 형용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how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how fine the weather is 이렇게요 how 다음에 형용사 먼저 나오고 그리고 주어동사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the weather is 이런 거 지워버리면 how fine 이러면은 와 진짜 좋다 이런 뜻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은지는 실제로 문장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맥락으로 유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문장 그는 정말 달리기가 빠르네요 결국은 이제 그가 잘 달린다는 거죠 그쵸?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how 다음에 빠른 이라는 형용사 또는 이제 빠르게 빠르게 라는 부사가 와줘야죠 뭐가 됐든지 간에 걔는 그냥 fast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how fast he runs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형식이 아니에요 그쵸? 얘는 평소문으로 보자면 얘가 주어고 he runs 동사고 fast가 이제 뭐였냐면 부사로서 그냥 꾸며주는 말로 들어간 거죠 이런 경우도 어쨌거나 주어 동사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명사가 다른 게 없다 보니까 what 감탄문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왜? what 감탄문은 명사랑 연관이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fast가 부사만 남아있네 내가 뭔가 강조줄게 부사밖에 없네 그러다 보니까 how 감탄문으로 자연스럽게 how fast he runs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라는 요것도 한 번 이제 우리 만들어 보겠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이것저것 적어주셨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부끄러운 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부끄러운 요거 embarrassing 써주면 좋아요 간단해요 그냥 how embarrassing it was 포인트는 아마 여기서 embarrassing 이란 단어도 뭘 써야 될지 약간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서 주어동사는 뭘 써야 되는데 이것도 고민하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약간 it 써주면 웬만큼 또 먹히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it은 it은 예전의 때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때 과거고 때를 말할 때 그냥 우리가 비인칭이라고 부르는 비인칭 주어 있어서 it was embarrassing 그때 진짜 부끄러웠었어 it was embarrassing이 how 감탄문으로 바뀌어서 how embarrassing it was 로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how embarrassing it was 이렇게 바뀐 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how 감탄문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오늘의 과제문장들 북클럽이니까 북클럽이니까 과제문장들 다 있었잖아요 요것들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 책 읽는데 책이 왜 이렇게 책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이 일러스트 같은 게 이건 약간 사담인데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교재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쓰는 일이 많단 말이죠 예문 같은 것도 어쨌거나 뭐 영어 문장 쓰는 거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책을 지필한다든지 해서 쓰는 거 글에 대해서는 되게 친숙하고 글을 잘 쓰는 게 막 부러운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뭐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되게 막연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막연한 자신감이에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러스트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이런 일러스트는요 아 이거 이런 거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저는 부럽고 그림 잘 그리는 분들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진짜 그림에 대해서는 재능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 그리고 이 책이 종이도 되게 좋은 종이에요 되게 두껍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뭐 그 출판업계에선 또 부르는 이름이 있을 텐데 약간 코팅된 어 물 물 떨어져도 젖지 않을 것 같은 종이로 해가지고 다 색지로 돼 있고 그리고 그리고 뭐 폰트도 막 바꿔가면서 글씨도 예쁘게 예쁘게 그래서 책 사이즈도 사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책 사이즈도 그래서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되게 아 원서 읽는 게 또 이런 재미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제 개인 소장 목록에 사실 이거 회사 거긴 하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가려고요 제 책상 옆에다 꽂아 놓으려고요 이런 좀 마음을 먹게 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부미님 맞죠 아부미님이 How pretty the book is 라고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공부한 건 곧장 써먹어야죠 How pretty the book is 맞습니다 잘 쓰셨어요 감탄문 아주 잘 활용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에 제가 내드렸던 과제 문장 한 7개 정도 제가 했었는데 이 문장들 그냥 간단하게 돌아볼게요 간단하게 돌아보면서 아 이런 이런 감탄문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우리 이 찰리앤드 초콜릿 팩토리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그 스포일 하지는 않을게요 오늘 또 어린 친구들 많이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영화도 있구나 하지만 너무 재밌죠 정말 재밌는 책이고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 상상력을 자극한다라는 말이 정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초반부에 나온 거예요 페이지도 제가 적어놨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요거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What a man he is This Mr. Willy Wonka Mr. Willy Wonka가 이 초콜릿 공장의 주인이고요 그쵸 요 앞에 붙은 this는 지시대명사로써 이 윌리 원카 씨라는 사람은 말이지 뭐 이런 걸로써 What a man he is 실제 감탄문은 여기에 쓰여있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What 가 사용된 그런 감탄문인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형용사가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용사가 빠져있으면 그래서 이게 무슨 감탄문인 거지 긍정인가 부정인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긍정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물론 맥락에 따라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서도 그리고 형용사가 빠져있으면 그냥 뭘 대충 넣어주면 보통 맞다 Great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hat a great man he is This Mr. 윌리 원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 윌리 원카 씨라는 그 사람 말이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의 감탄문이 되는 거예요 What a man he is 아 What a 형 명사 주어동사인데 형용사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 앞에서 쫙 봤었죠 뭔가 생략등이 이곳저곳에서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봐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면 딱 What 감탄문의 정석이 연달아 두 번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옮겨 와봤거든요 20페이지고 뭐라고 적혀있냐 자 한 번 같이 읽어볼게요 쭉 읽어봅니다 시작 What a revolting woman said grandma 조세핀 and what a repulsive boy said grandma 조지나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딱 뭐예요? What a 혁명 뒤에 뭐가 빠진 주어랑 그리고 동사가 생략된 What 감탄문의 정석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죠 revolting이라는 게 revolt라는 게 이게 반항 폭동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이 revolt에요 근데 revolting 하면은 그래서 반항하는 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말입니다 뭐 역겨운 뭐 혐오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repulsive도 사실 같은 뜻이고 그래서 아우 그런 그런 못된 여자가 있어 약간 이런 의미에요 어 결국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요 감탄문 자체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 저런 못된 여자가 다 있어 라고 조세핀 할머니가 말을 하셨고 and what a repulsive boy 저런 못된 남자애가 다 있어 라고 졸지나 할머니가 또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 What 감탄문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서부터 재밌죠 요건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것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h how he loved that smell 이라고 나오죠 요거 보세요 how 쓰였고요 how 그리고 주어동세가 곧장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어까지 사실 how를 빼면요 he loved that smell 완전 그냥 평소문이에요 그죠 그는 사랑했다 그 냄새를 근데 그 앞에 how만 붙이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인가 뭡니까 마지막에 여기 느낌표 붙인 거잖아요 느낌표 그렇죠 요것도 감탄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감탄문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뭐 how 절이 돼가지고 명사절이 됐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건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우 다음에 뭐야 그냥 평소문 적었는데 이게 이렇게 감탄문으로 쓸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 그는요 정말로 그 냄새를 사랑했어요 라고 해석을 하시든지 또는 앞에 어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우 막 하면서 그가 얼마나 그 냄새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면 요런 식으로 의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해서 하우 다음에 평소문을 그대로 넣어서 이런 식의 감탄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 이거는 문법책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문법책에서 그냥 감탄문 한다 그러면은 what 감탄문 how 감탄문 근데 그것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어떤 형식에 맞춰진 포맷에 맞춰진 것만 다루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것도 하우 다음에 그냥 평소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감탄문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밑에서 또 한 번 나오죠 and oh 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how he wished he could go inside the factory and see what it was like 라고 얘기가 나와요 하우 다음에 그냥 주어동사 쭉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역시나 이것도 얼마나 그가 바랬는지 몰라요 뭘 바란 거예요 그가 그 공장 안에 들어가서 what it was like 여기서 말하는 it은 factory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공장이 뭐와 like 같았는지 그 공장이 우리나라 말로는 어땠는지 보기를 보는 것을 그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는지 몰라요 라는 감탄문이 돼요 하우 다음에 평소문 다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느낌표 딱 찍으면 요것마저도 감탄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우 쓰였고요 익사이딩 형용사 나왔어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it would be 동사하고 그 뒤에도 뭔가가 또 이어져 있다는 거죠 참고로 it would be to find one은 이건 또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가 주어가 쓰인 거예요 해서 얘가 원래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it이 가 주어예요 to find one은 뭐예요? 그것을 찾는 것 정도의 뜻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 one은 골든 티켓을 말하는 거거든요 해서 그 골든 티켓을 찾는 것이 얼마나 신날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 주어 진주어 이걸 안 쓰면 how exciting to find one would be가 될 텐데 가 주어를 써서 how exciting it would be it would be to find one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하우 다음에 형용사 주어 동사인데 뒤에 뭔가가 쭉 더 나와 있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냥 문법 책에서만 보는 하우 형 주동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제가 가져와 봤던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몇 번씩 읽어 보시면서 연습해 보는 거 되게 좋아요 how exciting it would be 하고 to 하고 동사를 딱 여기에다 넣어주면 그리고 사실 원하면은 이 exciting도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무엇을 하는 것은 얼마나 이러저러 할까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얼마나 신날까 이 문장을 우리가 이 구조를 활용해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봐 주세요 어떻게 감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how exciting it would be to 하고 영어를 잘하는 거 뭐라고 표현하는데요? to be good at english 하면 돼요 끝이에요 how exciting it would be to be good at english 이거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하셨다가 외우면 되는 거예요 how 다음에 여기다가 형용사가 보통 들어가겠죠 형용사밖에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would be 라고 끝나고 있으니까 형용사 넣고 to 다음에 동사 넣으면 이 동사하는 것이 얼마나 형용사할까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세 개 남았거든요 이건 이제 약간 예외적인 녀석들이에요 이런 것도 감탄문으로 봐야 돼 라는 것들 제가 몇 개 골라왔습니다 이것도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oh the joy of being able to cram large pieces of something sweet and solid into one's mouth 라고 나오죠 이거는 사실 하나의 그냥 명사 구해요 the joy 그러니까 끝이에요 이 기쁨이란 하고 끝나는 거예요 동사가 없어요 근데 무엇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까? of로 해가지고 딱 후치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of being able to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의 기쁨이죠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cram cram 하면 쑤셔 넣는 거거든요 뭘 쑤셔 넣는 거예요? large pieces of something 무언가의 큰 덩어리들을 쑤셔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의 무언가요? 어떤 무언가요? sweet and solid 달달하고 그리고 딱딱한 무언가 그거를 into one's mouth 누군가의 입에다가 그냥 막 쑤셔 넣을 수 있는 그 기쁨이란? 이란 뜻이 되는 거죠 뭘 말하는 거냐? 초콜릿 초콜릿 우리 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초콜릿을 못 먹잖아요 근데 가다가 주웠단 말이에요 돈을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 내가 마음껏 한 번 초콜릿을 먹으면서 그때 나오는 거고 요거는 what도 없어 뭐 how도 없어 이거 뭐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는 뭐냐? 어쨌거나 명사 하나밖에 없고 뒤에 동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느낌표가 찍혀 있다는 거 요것만 알고서는 아 이거 감탄문이네 이러저러저러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란 이란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요런 식의 감탄문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감탄문이라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동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뭐 기본적으로 감탄문의 일종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쵸? 다음 것도 한 번 볼까요? 자 다음 거는 요렇게 나와 있어요 and was she furious 그리고 요게 뭡니까? 요게 다시 한 번 도치가 쓰인 거예요 원래 평소문은 이랬겠죠 she was furious 그녀는 화가 단단히 났었다 인건데 여기서는 이제 주어랑 동사를 이렇게 바꿔치게 해서 요런 도치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감탄문이라기보다는 강조문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아까 우리가 왓 감탄문도 그렇고 하우 감탄문도 그렇고 평소문을 가지고 어쨌거나 왓과 하우를 앞에다 붙여주고 나머지는 도치를 해서 그 감탄문들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탄문이란 것도 결과적으로는 내 감정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 속에 도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 되게 말이 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도치라는 것이 결국은 강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런 것도 아 그리고 그녀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라고 여기서 정말이란 뜻의 단어가 없지만 근데 도치가 한 번 이렇게 쓰인 것만으로도 아 강조를 한 번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마치 감탄문인 것 마냐 그리고 그녀는요 아 정말 얼마나 화가 났었던지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으니까 강조를 한 거다 그리고 감탄문이다 그 중간 경계선 어디쯤에 있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이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읽기죠 제가 읽어볼게요 Gosh 참고로 Gosh는 아 정말 이런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뜻이 없습니다 그냥 감탄사의 일종인 거고요 What wouldn't I give to be doing that myself? 이거는 뜻만 봐도 감탄문의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What wouldn't I give? 내가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뭘 하기 위해서? To be doing that myself 저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저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주지 않을 게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골든 티켓을 받게 된 애들 중에 한 명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약간 총싸움 같은 하는 영화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총싸움하는 거 보면서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직접 저기 가서 저렇게 총싸움하는 거 내가 저거 할 수만 있으면 직접 myself 내가 직접 저거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줘도 여한이 없을 텐데 라는 우리말이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What wouldn't I give? 내가 주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 To be doing that myself 저것을 내가 직접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What? 감탄문의 규칙을 따르고 있지는 않아요 않아요 근데 역시나 이건 내용적으로만 딱 봐도 보세요 What wouldn't I give? I 앞에 조동사가 사실 나왔으면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의문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물음표가 나와야 되는데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왔다는 거 아 이것도 결국은 그런 감탄문인 거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문법 책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정해진 형식의 감탄문 말고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감탄문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수가 있는 좋은 시간이 오늘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먼저 제가 좀 정리해 본 내용들은 모두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로알드 달 북클럽 하고 있고요 총 세 권을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자 해서 이렇게 세 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한 게 이 세 권 중에 첫 번째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게 그 양이 좀 많습니다 마틸다인데 얘가 단어수가 적지 않아요 해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거 할 거고 도서는 이거 주제는 투부정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문장들 중에서 투부정사들이 쓰인 문장들 보면서 투부정사의 이런 저런 쓰임들 한번 다뤄보는 여러분 아시죠? 투부정사 진짜 중요한 거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꼭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날씨가 하루하루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막 한겨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추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뜻한 것도 아닌 지금이 가장 감기 걸리기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 감기 이미 걸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시면서 빨리 나으시고요 아직 감기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이번 겨울은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비타민 잘 드시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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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